자 이쪽에 지금 광장에 나와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와 사람 많다 와우 와우 스쿨 How much is it? How much? How much is it? 60 60 euro right? Yeah 60, 60, 60 60 euro right? yeah medium big, 60, medium 6 No 60 He said 60 No 60 아직 못 봤네 이 방법은 얼마나? 6대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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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ved on 그냥 10개 카드 몇인기가 없어서 보세요 어디 가볼까요? 우리 사무소 여기 아이씨 아니요 아니요 여기! 친구들이 대주계사 사진 내려요. 유럽 꼭꼭이... 오 마이 그리스! 너 정말 친한 사람! 감사합니다! 이거 석류주스인데요. 아 달아. 일단 앉아야겠어요. 어디에 앉지? 주 마필 루켈제이. 주 마필 루켈제이. 주 마필 루켈제이. 주 마필 알렉슨. 여기... 어디에 계신가요? 호텔? 아니, 호텔 today. 우유, 쇠라에서. 응, 서울. 오빠 이거 있어? 한국사람들을 잘 모르시나본데 제발 지금 서울시티 지금 시장님 누구야 시장님? 광고 좀 하세요 광고 좀! 모르잖아 애들이! 잘 안하는 애들을. 주 마필 도쿄? 예. 주 마필 도쿄? 예. 주 마필 도쿄? 예. 서울 몰라요 애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도쿄보다 더 아름답잖아 솔직히 한강도 있고 지금 15살짜리들 두 청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요 순수하고 아주 착하고 젠틀합니다 애들이 근데 뜻하지 않게 초대를 받았어요 그 친구들한테 진짜 감동이야 15살짜리들인데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여기 고맙 jealous 고마워요 고마워요 달달 요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alar기 완전히 감동먹었네 또 와 얘네들 미워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친구가 내가 돈을 다시 달라고 그랬어요 장난 그만치고 50유로를 슈킹을 하고 줬거든요 계산은 정확해서 주고 싶은 건 주고 원래는 50유로씩 주려고 그랬어요 50유로 50유로짜리 하나씩 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 빈쟁이 상했어요 제가 근데 아직 애들이니까 교육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주고 한번 혼내긴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매우 친절하고 매우 환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감동먹네 개인적인 시간을 애들하고 좀 갖겠습니다